전주시가 전주 자연생태관을 탄소중립 거점 모델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. 7일 열린 첫 다울마당에선 건축과 환경교육, 놀이 분야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14명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. 위원들은 향후 자연생태관을 수요자 중심의 체험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생태와 미래에너지,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지역환경교육의 거점 공간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을 계획입니다. 한편 전주 자연생태관은 지난 10월 환경부의 공공건물 탄소중립 모델 발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.